아 은하 언니 봐! 귀여워! 단신지네? 어 나쁘지 않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망가지지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거야? 그니까 나 모르겠어 난 여기 좋아 뭔지 알지? 이거 지금 추락하면 기억 못해 나 모자 뭐야? 저고 얘가 예언이에요 이 때 우리 쳐다봐야 돼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우흐 우흐흐 우흐흐 우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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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러니까 좀 잘 쳐 보인다. 그러니까 우리 다 보여드릴... 이거밖에 없나? 감사합니다.